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무려 17.9%를 기록한 OX입니다.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대학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TOP 10 어떤 기업이 1위를 차지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장 10위 호텔신라 5.6% 제 고등학교 동창이 호텔신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만족하면서 잘 다니더라고요. 9위 한국가스공사 5.9% 공기업이죠. 여기 준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. 8위 신세계 6.3% 요즘 들어 저도 느끼는 게 약간 저의 실생활에 많이 있더라고요. 신세계 계열이. 그래서 더 이렇게 많이들 취업하려고 하나봐요. 공동 6위 KT LG전자 6.6% KT는 알고 계시겠지만 통신사고 요즘에 LG가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.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아요. 그렇죠. 5위 한국전력공사 9.5% 여기도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. 맞아요. 저도 주변에 한전 준비하는 분들 많습니다. 4위 삼성전자 12.5% 저는 한 1위권일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나온 것 같네요. 3위 CJ제일재당 12.8% CJ제일재당의 뭐 이런 식품들 저도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요. 2위 네이버 15.1% 그린창이라고 하죠. 아직도 녹색창이라고도 하고요. 네. 이 네이버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을 들어가는 것 같아요. 1위 카카오 17.9% 카카오는 정말 여러 가지 분야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젊은 세대 애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나온 순위 중에 하나를 지망이라고 하면 저도 카카오 갈 것 같아요. 복지 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봉이 높을 것 같아서 라는 등등의 이유로 1,2,3위를 꼽았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TOP10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순위로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